늦었음 좀 일찍 연락 가지게 됐어 못한 해봐 그냥 남의 날 제발 후회할 걸 놀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지금 뭐해? 잔인 바퀴야 등등 없는 문자로 날 보지는 날 어떻게 해볼까? 뭐 하실래? 응? 뭐 마실래? 어 같이 갈까? 그냥 나 혼자 아이씨 어? 범석이다 야! 범석이가 범석이가 여기 왜 있어? 범석이가 노래 눌렀어? 범석이가 노래 눌렀어? 범석이가 노래 눌렀어? 범석아 야! 전화해봐 네! 여기 노래방 맞는데? 여기 몇 번 방이야? 몰라 왜 너 친구를 하는데 계속 전화가 와? 아! 뭐해 미치냐! 왜 남의 전화가 물어봤는데 아이씨이 진짜 야 뭐야? 왜 그래? 뭐 한 대 치겠다? 아이씨이 진짜 야야 그만해 뭔데 갑자기? 범석아 그만하라니까? 아이씨이 미친새끼 이거 아 꺼져 야 야! 야! 야 너 쬐 좀 야 어디가? 괜찮아? 야 범석아 야 범석아 야 범석이 봤다니까 범석장 범석아 잘 지냈냐?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이씨이 보고 싶었잖아 아이씨이 뭐야? 우리 범석이 친구인데 아 우리 얘기 중이야 우리도 오랜만에 봐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럼 나중에 하든가 어 그래 미안 조만간 보자 전화할게 전화하면 꼭 받아라 가자 또 보자잉 그 다음에 여전하고 마 뭐야? 어? 쟤네 어 어 못하냐 아 쟤넨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엉 엷 에 э 조용히 해. 입 닥치라고. 왜 왜냐? 안 쪼갰는데? 안 쪼갰잖아. 이 쪼박새끼가 뒤질라고. 이 씨. 응, 금석. 왜 그래? 졌던 인새끼가 안 소랑 연심 잃고 졌나 값이네. 뭐? 야. 뭐야? 무슨 일이야? 몰라, 갑자기 와서 지랄이잖아. 씹한 새끼야. 그만, 그만, 그만. 몰라, 씹한 새끼야. 왜 이렇게 센 척이야, 귀엽게. 매점 가자, 시민아. 빨리 좀 그만 올려. 어? 왜 저러냐, 저거? 위치. 어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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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? 그, 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